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 3, 4 4 저기 이름부터 있어요 아 저 뒤에 이따가 살짝 금기하면 나연 저 나연 보고 설레잖아요 아 오 투하시스 진짜요? 아 핸드폰이 없지 우리가 다 막아야지 투하시스 좋아하세요? 아니 네 모두 다 좋아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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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앉으시죠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네 저는 황대웅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응시하게 된 이유나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지 오셔서 아 저는 그냥 제가 트와이스 팬이거든요 그래서 트와이스한테 이제 좀 이런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와트 작성을 했는데 뽑히게 됐어요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연락이 이제야 오는걸 아 네 지원하신 이유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좋아하는 가수 그룹 있는데 트와이스 물론 트와이스가 트와이스는 트와이스는 지금 이번에 트와이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공포영을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회사의 강점을 쓰는 칸에요 트와이스의 강점을 써놓으셨어요 저희 회사의 강점은 뭔거 같으세요?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장점은 트와이스인데 트와이스 없으면 강점이 없는 회사인가요? 그 다음이 누구죠? 수실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